코로나19로 학교 수업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을 통한 영성 강좌도 활발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 첫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날. 천주교 사도직회 김태광 신부가 신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은 폴란드의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됐던 강의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국내를 넘어 지구 반대편 미국에 사는 신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언택트로 하느님의 자비를 공부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듣는 신자도 있고, 길을 걸으면서 또는 운전 중에 참여하는 신자들까지 다양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답답해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태광 신부는 이는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광 신부는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풍성한 자비를 세차게 뿜어내고 싶어 하는데, 이 인간들은 자신의 수준에 그냥, 주님 이거 이거 아시죠? 자비를 왜 부서지, 자비를 왜 부서지, 자비를 왜, 자비를 왜, 또 하고 나오면 이거 좀 아쉬우니까 또 한 번 더 해야지, 자비를 왜, 자비를 왜. 그러면서 파우스티나 성녀처럼 하느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털어놓은 그 카세트 테브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단말마라도 뭡니까? 하느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탄식을 담아서 내뱉을 때 그것은 즉시 이루어진다는 50일 여정에 참여한 신자들의 열기는 예년보다 더 뜨겁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하면서, 낮밤과 밤반 접수는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앞서 온라인으로 자비와 회복의 성경여정을 진행한 김태광 신부는 대림 시기엔 온라인으로 자비와 회복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널리 전할 수만 있다면, 온라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